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물풀의 다욕입니다. 국민이, 군생들 찍을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로 해놓으셨어요. 지금부터 함께 보실게요. 실크베일. 실크베일. 12,000원. 이렇게 하는 아이들인데요. 이거는 진짜 인기 만점. 아주 요즘에요. 없어서 못 봅니다.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 있는 거 쉽지 않잖아요. 물도 이쁘게 잘 들었네. 요새는. 12,000원이에요. 실크베일. 하나 있고요. 네티지아 3,000원짜리입니다. 이거는. 3,000원짜리. 3,000원짜리 있고요. 이거는 아이스 핑키. 적시민아이. 18,000원짜리. 18,000원이네. 아니고요. 왜 써놓은 거에요. 12,000원이네요. 자, 12,000원합니다고. 12,000원짜리고요. 와, 오늘도. 멋있는 아이가 들어온네. 또. 이거 2만원하네요. 이거 아프리카 라즈베리 돼요. 이거는 아프리카 거. 아프리카 라즈베리. 2만원합니다. 아직 물이 예쁘게 들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거. 아주 얼굴 수도 많고. 예. 이쁘죠. 이거. 저희는 나나 후쿠 미니. 15,000원 하고요. 자, 나나 후쿠 미니. 15,000원짜리. 인생으로 진짜 이쁜데요. 닝구아스 만원합니다. 닝구아스 만원. 네. 이거는 돌기가 이거. 입장마다 돌기가 다 있어요. 이렇게. 돌기가 있고요. 다른 아이고요. 핑크룩입니다. 이거. 핑크룩이. 자, 만원합니다. 밴바디스 만 2천원짜리 있고요. 이렇게 만 2천원 하고요. 다이어필라. 만 2천원짜리. 군생. 군생. 너무 이뻐요. 어우, 여보 진짜. 군생으로 이렇게 키우면 엄청 이쁘겠는데요. 또 루돌프 있고요. 루돌프도 만 2천원 이고요. 자, 만 2천원 합니다. 루돌프. 아란타 만 2천원 하고요. 네. 아란타 만 2천원짜리. 이렇게 군생입니다. 그 밑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아이. 네티지아 12,000원짜리 있어요. 네. 아까에는 3천원짜리. 자, 그만한 거 보여 드렸는데. 이거는 12,000원짜리입니다. 큼씩 하고요. 이런 아이들. 또 펜지. 자, 펜지 있습니다. 14,000원 하고요. 펜지입니다. 아, 이거 보세요. 아, 자국가 막 삥. 떨리는 아니고. 뒤로 있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자국만 하는 애도 있고. 요런 애도 있고요. 14,000원 합니다. 자. 이쪽에서 보여드려야지. 요거. 택시판. 12,000원짜리 있습니다. 택시판이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스에이지. 이거는 창입니다. 아이스에이지. 창 종류입니다. 우와. 만원인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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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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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거. 룸대리차라. 20,000원 합니다. 룸대리차라. 이거는 하트 초이스 8,000원 하고요 또 이거는 블랙 블루와나 3,000원 이거는 3,000원이에요 3,000원짜리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문스톤입니다 3,000원 합니다 문스톤 빛 잘 드는 집에는 이런 거 키우면 진짜 이쁘게 잘 크죠 땡글땡글하게 마가렛금이고요 12,000원 합니다 마가렛금 12,000원 5,000원 조이스 툴루금 툴루크금 5,000원 하고요 조그만하네요 이거는요 금이라서 이렇게 좀 넣고 가격대 좀 있는 거 같아요 엘리자베스 10,000원 하고요 묵었어요 큰 데다가 좀 심어서 자고 달게 만들어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어메이징 그레이스 6,000원 합니다 색깔 좀 보세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예 이거는 잔디로 잔디로 12,000원 이거 신품종이에요 신품종 이거는 조그만 포트에 있어요 영상에 크게 보여도 이거는 작은 때 있다는 거 이거 다 작은 포트에 이거는 한 7cm 5cm 오래되는데 화분이 있습니다 이거 춥스 철화입니다 춥스 철화 만원 하고요 만원짜리 철화 사이즈도 좋고 딱 좋네요 이런 거 키우기 시작하면 좋죠 이거 시비아 시비아나 로즈 3,000원 특이하게 생겼죠 이거는 특이하게 생겼어요 또 펜지 철화고요 펜지 철화입니다 5,000원 해요 이거 생얼 철화 여기 껴져 있는 게 이쁜 게 있네요 펜지 철화 5,000원 짜리입니다 수련이고요 수련 6,000원 해요 이거 보세요 2,000원 2,000원 3,000원 이거는 진짜 특이한 애가 하나 있다 이렇게 있고요 실루엣 물들고 엄청 이쁜 아예 이거 르느 어딘금 르느 어딘금 14,000원 14,000원 하고요 루비스탁 9,000원 짜리 있어요 루비스탁 9,000원 짜리 이거는 이제 목대가 수영이 이렇게 예쁘게 잡아 키우면 멋진 아이네요 또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아이인데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프리카 라즈베리 2,000원 하고요 아프리카 라즈베리 2,000원 짜리입니다 동근잎 비치고지 되고요 6,000원 해요 6,000원짜리 아 이뻐요 둥근잎 비치고리 되가 정말 이뻐요 추우기 재미있더라고요 이거는 아리아나철아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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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원이 아니고 아 아리아나철아 아레나스철아 예 생물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들고 보여드려야겠다 이게 비싼 거는 또 이렇게 살아있고 앞에 생물 2개 있고요 이쪽으로 또 하나 있는 생물이 이거 5,000원 해요 허비 땅인 6,000원짜리 있습니다 6,000원 합니다 예 아보카드 크림 1,000원 하고요 예 문생 이렇게 자영 문생입니다 예 아리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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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원 하고요 2,000원 2,000원짜리 2,000원짜리 자 포르트나 14,000원 하고요 여러 5,000원 8,000원짜리 있어요 5,000원 8,000원 문스톤 12,000원 하고요 12,000원 하고요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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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백봉 대품 보여드릴게요 와 이런거 진짜 이런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놀래가 되요. 대품 얼굴 수도 많구요. 6만원 해요. 6만원 짜리가 5만원에 오늘 세일 해주신대요. 사장님 저쪽에서 듣고는. 5만원에 세일 했어요. 만원 세일 들어갑니다. 자 얼굴수점 이제 헤아려 드릴께요. 요거 3개, 4개, 5개, 6개. 6개 오직 백봉은 여기서 막 올라오더라구요. 저도 이거 하나 사장님이 주셔가지고 키우고 있는데요. 중간에서 벌써 3개 나오고 있더라구요. 자 요 백봉 5만원짜리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대품입니다. 자 요거는 아르재 12,000원. 아르재 얼굴이 지금 5개씩 이렇게 있구요. 예 분생 요 밑에도 요거 자고 나오는거 보세요. 아가야 요거 막 여기도 나오고 있는거 보이실려나? 아 나오죠. 어 12,000원 하구요. 아 TM 24,000원짜리 군생이 있습니다. 24,000원 TM. TM 24,000원짜리. 이렇게 있구요. 이거 물방울 베리. 물방울 베리요? 이거? 맞아요. 돌기가 있네요. 돌기가 있네요 정말. 물방울 베리. 이거 돌기 있는거 보세요. 돌기가 있는데 돌기가 있는데. 물방울 베리. 물방울 베리. 24,000원 해요. 루비도나 2만원짜리 있고요. 요 단품이에요. 이거는 루비도나는 얼굴 하나에 만원씩 그렇게 해요. 근데 요거 지금 삼둑살이 2만원에 나갑니다. 러우 철화 단품. 이거 다 단품입니다. 2만원이고요. 러우 생물이 이렇게 있는데 철화가 약간 엮여있어요. 뒤로 이렇게. 이런게 더 좋아요. 멋있죠? 멋있죠? 요거는 이제 조그만 포트에 있는거. 신품종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핑크 크리스탈이고요. 핑크 크리스탈. 아주 조그만 눈에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거 보세요. 밑으로 뿌리가 이렇게 내려올 정도면 여기서 묵었다는 거죠. 오래 묵은거 이런거 키우기가 좋죠. 네. 그리고 요거는 차일스턴이고요. 8,000원입니다. 네. 핑크 크리스탈이고요. 4,000원 해요. 요거는 찰스턴은 8,000원 하고요. 기천금 4,000원짜리. 이렇게 쭉 보여드립니다. 샬몬 3,000원 하고요. 샬몬이 이렇게 군생으로 다 되어 있네요. 샬몬 얼굴이 두개, 세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단품으로 이렇게 네아이 화이트 그린인데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키우던 아이입니다. 화분채 보내드려요. 이건 이제 분갈이 뭐 지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뭐 분지 시작했고 두스는 지금 60개 다 넘어요. 60개 이상 되고요. 요거 분 포함해서 4,000원에 보내드려요. 완전히 싼거죠. 70개짜리, 이거 70개, 이거 70개 되는 것도 있어요. 요거 70개 돼요, 70개. 그럼 4,000원이면 완전히 싼거 아니에요? 분 포함해서 4,000원입니다. 자, 요거 이제 이렇게 오늘 4개 이렇게 단품 요다예요. 우리 사장님은 하이터 그린이 좋아하시니까 키우기는 많이 키우고 있어요. 다음에 또 나올지 모르지. 자, 4,000원입니다. 네, 하이터 그린이. 요거 아주 덕테맬드 요럴때 데리고 가세요. 요거, 자, 4,000원짜리였고요. 아, 그리고요. 이거 지금 이거 부자재, 분갈이용이죠. 다육이 심으려면 다 이런 거 있어야 되겠죠, 이제는. 요거 다육이 흑이 한 포, 요거. 자, 요렇게. 자, 2,000원짜리입니다. 2,000원짜리. 다육이 주문하면서 요런 것도 이제 산야초 있고요. 산야초 3,000원짜리. 자, 3,000원. 자리가 이렇게 있고요. 요, 에슬라이트. 에슬라이트 섞어서 이렇게 분갈이 하면은, 요거는 뿔이 이제 활짝 하는 데는 탁월하게 좋다고 합니다. 이거 산야초도 다들 이제 넣죠. 산야초도 뭐. 하여튼 뭐 좋다는 건 다 지금 섞어가서도 쓰고 있습니다. 6,000원 합니다. 요거는. 6,000원 하고요. 경석. 경석은 요거 화산석이나 비슷하게. 여름에는 뭐 시원하게 해주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준다는 이제 경석. 한 포에 4,000원입니다. 요거는. 4,000원. 택배. 이것도 이제 뭐 5만원 이상 해야 이제 무료 배송 되겠죠. 예. 다육이 사면서 끼워서 이제 이거 한두 개를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예. 다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특별하게 이제 그 하이트 그린이 제가 보여드린 거. 제가 보기에도 득템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